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라고 나온 돈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썼으면 그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흐름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? 저는 아무래도 국공립이 조금 더 믿음이 가서 아이는 국공립을 보내는 입장인데 강화시키고 절차를 더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서류로는 조작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애들이 또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까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믿고 보낼 데가 정말 없다는 거죠. 유치원 내에서만 감사를 하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학부모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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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